오늘의 용의자 프로미스나인 3명이서 왔어 각자 이름이랑 그룹에서 맡은 역할을 얘기해볼까? 안녕하세요 저는 긴장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미스나인 송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에서 음색깡패를 맡고 있는 안규리입니다 깡패가 왔어 네 안녕하세요 막내 지연입니다 어서와 막내 오늘 나온 이유가 뭐야? 오늘은 프로미스나인 신곡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구만 예상한대로 신곡 제목이 뭐지? DM DM? 다이렉트 메시지? 아닙니다 Doesn't matter Doesn't matter 꼭 컨셉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곡인가? 새벽 탈출 어? 뭐라고? 새벽 탈출 같이 새벽 탈출을 하기로 해놓고 잠수 타버린 친구 몇 분까지 Doesn't matter 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 각자 대답 나는 1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규리 저는 깡패는? 저는 깡패라 5분? 5분? 5분만 기다린다 막내는? 저는 딱 적당하게 15분 15분 하영이 좀 많이 기다리는 편이네 그러면서 저만의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야? 자 오늘은 프로미스 나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추적 30분 자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9월에는 새로운 지원 지선이 왔었는데 그죠? 우리 세븐이 컬투슈 첫 출연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완전체로는 아직 못 왔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곧 보겠죠 뭐 꼭 불러주세요 DM이 잘 돼갖고 그지? 라이브 무대에서 꼭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아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조금 쉬고 있으세요 제가 프로미스 나인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네 자 음악 주세요 2018년에 정식 데뷔한 구인조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 이세롬 송화영 장규리 박지원 노지선 이서연 이채영 이낙용 백지현 아홉 멤버가 차츰차츰 성장을 해나가다가 2021년 톡앤톡으로 첫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꽃길만 걷는 중 1월 17일 새벽 탈출을 컨셉으로 미니 4집 앨범 미드나잇 게스트를 발매 해틀곡 DM은 나오자마자 실시간 자퇴 1위를 찍었고요 뮤직비디오 공개 일주일도 안 돼서 2천만 뷰를 돌파 방송 두 번째 1위 달성까지 여기 새벽 탈출을 넘어 2시 탈출을 하러 온 이들 자칭 포지션 섹시 하지만 그룹 내 최고 말 바보인 하영 왠지 복학생 향기가 나는 거수경 내 정석 규리음색 강패 전국 수험생들 공부메이트 모범생 막내 지현 새 멤버를 대표로 추적해볼 오늘의 추적 대상은 밝은 에너지가 통통 튀는 매력의 프러미스 9 다리기 네 우와 TV 같아요 TV 같아요? 네 어허 어 브리핑 중에 좀 뭔가 추가하고 싶거나 그런 거 있어요? 네 아 저는 추가보다는 저는 말바보가 아니라 근데 이게 말바보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을 잘 잘고 인간적인 거지 아 네 그래서 뭔가 말바보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진짜 말바보가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 첫째로 갈까? 이제 말 첫째? 어 좋아요 상당히 인간적인 하영이죠 뭐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 잘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요? 잘하고 싶어요? 뭔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되게 매력적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 많은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른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말 잘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프러미스 9 말 잘하는 거? 아무래도 리더 언니도 되게 잘하고 막내도 잘할 것 같은데 저요? 나쁘지 않게 합니다 아 맞아요 잘해요 음색깡패는? 그냥 은색만 깡패인 거예요? 말이 그냥 별로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네 세럼 지원 지선 깡이 좋은 조합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 명을 어떤 조합으로 오늘 선택이 된 아홉 명 중에 이 세 명이 선택돼서 온 컬투주에 온 이유가 뭘까요? 오합지줄? 처음 이렇게 나와요 이런 넷건 셋이 더는 처음 방송을 해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비준이 뭘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컬투주에 니네 셋이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비주얼? 비주얼로 정합시다 비주얼? 좋다 하영냥 비주얼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말 방법보다는 프로미스9 신곡이 이제 왔는데 자 DM이에요 DM 네 Doesn't matter 자 누가 소개해볼래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막내 네 저희 신곡 DM은요 좋아하는 얘기에 다가가서 과감한 고백을 하는 곡인데요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르의 곡이고 어떤 게 특히 매력적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프로미스9의 색깔이 오롯이 담겨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무대 퍼포먼스적으로도 되게 성숙해졌고 저희 평소에 했던 곡보다는 그래서 저희 무대를 직접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고 특히 후렴부가 후렴부가 팍 터지면서 사비가 빵 터져 마치 첫눈이 오는 것처럼 빵 터져 면 한 방울 넣은 느낌? 네 딱 들으면은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조금씩 내리다가 이렇게 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빵 터지고 눈이 확 내리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딱 자고 이러는데 아침에 눈이 하얗게 쌓여가지고 와 이런 느낌 말 잘하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더 좋은 컨셉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딱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로 우리가 무대를 한다면 상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로 우리가 무대를 한다면 상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음색깡편은 어땠어요? 저도 하영이랑 좀 비슷한데 처음에 듣고 아 이건 진짜 무조건 타이틀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임팩트가 있었구나 딱 듣다가 네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홉 명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 역대급 곡이다 이 곡은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한 곡이었습니다 지현은 막내는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저희한테 잘 묻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했었거든요 저희가 늘 노래가 엄청 밝고 막 훅이 되게 반복적으로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구간은 없어요 아 반복되는 훅 같은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노래가 노래를 더 잘 살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프로미스 나의 아홉 명의 목소리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겠네요 네 맞아요 사랑을 엄청 받고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컨셉이 왜 새벽 탈출이에요? 어 뭔가 회사에서 정해줬나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은 저희 막내 지현이가 올해 스무 살이 됐어요 올해? 어우 축하해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미성년자분들은 새벽에 나오는 것도 안 되고 딱 제한된 게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근데 저희 막내 지현이까지 성인이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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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막내를 배려한 지금 멘트인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와 새벽에 숙소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숙소 생활을 하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탈출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만나고 싶고 맞아요 만난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렇죠 탈출해본 사람 솔직하게 저희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씩 그렇죠 네 그럼 멤버들끼리만 있어요? 매니저와 같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멤버들끼리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원래는 못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못 나가는 게 못 나갔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어요 한 번도 새벽에 아직 안 나가봤어요? 나갈 생각을 한 번 봤어요 생각만 하고 있었군요 네 시도만 해봤어요 별다른 음식만 시켜먹은 적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너무 받으러 간 정도? 받으러 간 정도? 현관문 앞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나가봤어요 쫙 공기만 맡은 정도? 시원하다 정도 저희가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CCTV 있는데 저희가 버퍼링 걸린 척 하려고 이렇게 오늘 오정 나가고 싶어서 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더 이따 보면 이 곡이 잘 되면 또 네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알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안 나가는 건 알겠음 타이틀곡 DM이 뮤직비디오가 6일 만에 2천난미를 돌고 와우 뮤직비디오는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이 돼 있나요? 뮤직비디오도 저희 이제 새벽 탈출 느낌을 온전히 담아낸 뮤직비디오거든요 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 미드나잇 느낌으로 미드나잇?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유 색감이 너무 좋다 뮤비를 보면은 규리 파트에 규리가 침대에 곰인형을 올려놓고 이불을 덮고 나가요 이게 침대 위에 나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몸을 저인 척 이제 위장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새벽 탈출을 하는 거예요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약간 일탈을 느꼈겠다 대리만족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 안무가 있을까요? 포인트 안무 저희가 이제 바바춤이라고 한번 정해보긴 했는데요 이름을 바바춤이요? 네 바바춤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일단 나만 바라봐 달라는 바바 나 좀 바바 바바 이런 뜻인데 어떤 노래 어느 부분에 나와요? 시작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돌리게 다시 일단 눈을 못 피하게 얼굴을 아 얼굴을 내가 이제 돌려버리는 거구나 돌리고 나만 봐 나만 봐 어딜 또 시선을 따져돌려 나만 봐 이렇게 돌리고 얼굴을 한번 더 돌려요 나만 봐 턱을 한번 더 돌리고 그런 다음에 입술을 아무 말도 못하게 닦아버려요 네 보여주세요 연달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돌리게 아 네 그래요 한번만 더 해볼래요? 카메라 찍어갖고 노래는 누가 해줘야 돼 둘 셋 넷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돌리게 요게 포인트 러비스타인 디엠 다른 곡들도 있어요 타이틀곡 외에도 네 곡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스케이프룸 러브이저 라운드 허쉬허쉬 0그램? 네 맞아요 0그램 이렇게 읽는 거 맞아요? 맞아요 0그램 어떤 곡들이에요 이런 곡은 우선 네 가지 곡의 색깔이 다 다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케이프룸은 지금 서브곡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DM보다 조금 더 성숙하고 약간의 섹시함을 느낄 수 있는 에이프룸 네 곡이고요 어디로 도망을 방으로 도망간 모양이에요? 네 그 도망치기 직전에 감정을 표현한 곡입니다 네 허쉬허쉬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롬시나인의 지원언니와 서연언니가 작사작곡을 했어요 노래에 이제 통통 튀는 부분도 있고 그 속에 뭔가 긴장감이 약간 담겨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악동스러운 느낌도 있고 되게 좋으니까 되게 좋으니까 허쉬허쉬 되게 저희 멤버들이 작곡해서 더 애정이 가는 애정이 가는구나 그렇겠다 장난스러운 끼가 엄청 많아서 더 듣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곡이에요 곡에서 제목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쉬 하쉬 허쉬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허쉬성을 가지신 분 이거 듣고 계신 허쉬 분들께 허쉬허쉬 노래를 바칩니다 자 일단 프로빈스 나인의 신곡 DM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노래가 확 꽂혀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영이 얘기했던 갑자기 폭탄 터지도 눈이 팍 내리는 그 느낌이 잇더즌 메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울컥하는 포인트도 느끼셨나요? 잇더즌 메로 하영씨가 아까 말바부 얘기는 그만하고 발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발음이 언어로 하거나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 골라보세요 1, 2, 3번 중에 발음 연습하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 작은 토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은 토끼 토끼통 옆 큰 토끼 토끼통 큰 토끼 토끼통 옆 작은 토끼 토끼통 이렇게 가는데 이걸 좀 빨리 읽어야 돼요 제일 쉬운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1번은 정경담당 정선생님 상담당 성선생님 강당담당 강선생님 중앙담당 동선생님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3번은 어때요? 한번 해봐요 막내 막내 큐트 박범복군은 반벗 꽃놀이를 가고 박범복냥은 박이라고 그랬어 방범복냥은 낫 벚꽃놀이를 간다 와 어렵다 하영영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박범복... 잠시만요 긴장해가지고 다시 긴장했어요? 네네 자 갈게요 시작 박범복군은 밤 벚꽃놀이를 가고 방범복 방범복냥은 낫 벚꽃놀이를 간다 아까 골랐던 거 2번 좀 빨리 한번 세요 작은 토끼 토끼똥 옆 큰 토끼 토끼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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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똥이라고 옆에 꼭 어렵죠 우리 어려워요 연습해야겠다 꼭 잘해야 말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주 귀여웠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웠대요 우리 규리양 음색깡패 어쩌다 거수경래의 정석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 아버지가 군인이셨다 이제 예편하셨는데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직업군인 대령으로 예편하셨구나 어우 장교셨네 그래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딸이 경례를 잘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아빠가 시켰어요? 장난하시고 제가 이렇게 경례를 아빠한테 하면 규리야 손바닥이 보이면 안 되지 눈썹 끝에 딱 약간 이런 스타일이셔서 맞아요 앞에서 앞에서 볼 때 손바닥이 보이면 안 돼요 허수경래한테는 이렇게 딱 여기 눈썹 끝에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 그렇지 제대로 배우셨구나 아 그래요? 눈썹 끝에 여기서 딱 손바닥이 안 보이겠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소령 아 진짜요? 저는 뭐 아버지를 기억이 안 나지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서 다 배웁니다 멋있다 한번 해보세요 야 충성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이렇게 해줘요 장난식으로 그렇게 예전을 했었던 귀엽겠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죠? 데뷔해서 네 좋아하시죠 예뻐하세요 네 막내 지연씨는 스터디 윗미 영상을 올려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아 네 이게 5시간 40분짜리 영상이에요? 맞아요 원래 더 길었는데 제가 좀 많이 잘랐어요 무슨 공부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제가 작년에 19살이었어서 수능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걸 이렇게 스터디 틀어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옆에 이렇게 카메라 켜놓고 카메라만 켜놓고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거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하네 그걸 182만 뷰나 받네요 우와 켜놓고 이렇게 진짜 공부만 하거든요 어 이거 게임 의자다 어 맞아요 어 게임 체헌데 이거 게임 의자만큼 편한 의자가 그렇죠 좋죠 맞아요 우리 아들도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아 좋더라고 안 맞다 봤다니 아니 근데 그걸 켜 있다는 걸 의식하면 공부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카메라 켜놓고 하니까 한 30분 동안은 잘 집중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할당량에 오늘 해야 될 걸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어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못하게 듣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약간 그 그걸 못 견뎌요 제가 못하는 거를 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수학 좋아하는 제일 못하는 과목도 수학이에요 아 이게 뭐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아휴 그래요 우리 하영량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고등학교 때 힙합댄스가 전공이었어요? 아 네 작사적곡도 좀 하면서 아 맞습니다 예고 출신이구나 아 네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전공이 뭐야? 딱 난 제일 잘하는 거 저는 아 다 잘하지 그래서 하나 찝어줘봐요 옆에서 우리 하영이가 제일 잘하는 거 저희 팀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거 힙합 춤을 되게 잘 추고요 오늘 좀 너무 샐랄라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런데 상상이 잘 안 돼요 아휴 근데 진짜 멋있어요 힙합을 너무 잘하는 거 원래 고등학교 때 전공은 힙합댄스였는데 어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는 걸그룹 춤이 춤을 춰야 되는데 그치 근데 이 춤이 선이 예뻐야 되는데 그치 자꾸 거칠구나 바운스가 다지고 바운스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지금 하영이에요? 아 네 우와 벙거지를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약간 YGX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맞아요 그치? 소파에 그 YGX팀에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리정 느낌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랩도 하나요? 아 랩은 아니요 전혀 안 하고요 작사 작곡도 진짜 좋아하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나봐요 그죠? 아 네 그냥 약간 작사 작곡은 원래 취미처럼 약간 스트레스 풀려고 했는데 그게 취미가 원래 그게 일이 되면 즐겁게 즐기다 보면 그게 본인이 진짜 작사가가 되는 거지 뭐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서 막 노래 만들어서 부르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조금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 가사도 이제 앨범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 많이 이렇게 푸시는 해요? 하지만 많이 이렇게 또 알려요? 네 오 여기 좋다 제가 다 알아서 얘기해요 수단원들이 인별그램을 요청해주신 문자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직접 질문을 하고 직접 답해보세요 자 하영영부터 하영영씨는 씻는 시간이 과장 조금 보태서 1시간 10분 정도를 받았는데 진짠가요? 아니요. 가짜입니다. 그럼 얼마나 씻어요? 오래 씻어? 아니요. 딱 30분 씻습니다. 30분은 넘어갔다. 진짜요. 내가 딱 들어갔을 때 시간을 딱 재.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래 씻는지 한번 보자. 근데 그날 좀 짧게 씻으셨습니까? 그날 좀 짧게 씻었나 보다. 매일매일 시간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꾸 오래 씻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막 그렇게... 아니 왜 오래 씻으면 어때요? 근데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수도값이야 뭐 회사에서 낼 거 아니에요. 물세는. 자꾸 멤버들 오래 씻는다고 약간... 기다려서 그런 걸 거야. 그죠? 네. 아홉 멤버가 한꺼번에 샤워를 해달라면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꼭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1시간 10분 씻을 거고 지금은 30분 씻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되게 깨끗하게 씻는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래 씻으니까 손가락으로 씻냐 이런 말로 하여튼...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으로. 그래요. 규리 씨. 네. 규리 씨. 예전에 팬사인회에서 야구팀 어디 좋아하냐는 질문에 무적 LG라고 답하더니 이제 두산 좋아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애 야구팀은 어디인가요? 야구를 워낙 좋아해요? 야구를 보러 다니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아. 현장에 보러 다니는 거를. 네. 근데 제가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항상 지도라고요. 아. 그 현장에 가면? 네. 핑크스 같은 게 있나보다. 그런가 봐요. 근데 지금은 최애 야구팀이 없고요.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그 팀이 최애 팀이 됐어야 하니까. 아. 원래 어시고 어시고. 뭐. 어디든 열려있다. 네. 열려있습니다. 딱 정해진 친구는 없구나. 네. 없습니다. 현장에 그런 막 활기찬 느낌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네네. 에너지를 막 얻고 오더라고요. 그렇지. 야구장 좋아해요. 저도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아. 정말요? 아. 언젠가 뭐 규리 씨를 이런 마음 아셨으니까 어느 팀에서 시골을 부르겠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연냥? 네. 질문해 주세요. 아. 저번 프로미스 나인 출연 때 멤버들 개인기 봤나요? 지연이가 준비한 개인기가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어머. 이 팀이 뭔가 개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세븐의 어떤. 우리 막내가 개인기 하나 좀. 제가요? 네. 발산해 주시죠. 개인기 제가 있나요? 다른 두 분도 뭐 있으시면 해도 되고. 하영 언니. 도와줘. 저요? 어. 네. 저희 막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개인기인데 고양이가 샤워를 하면 목욕을 시키는데 한국말을 하는 고양이에요. 네? 그게 뭐야? 너무 시키 싫어서 나가고 싶어서. 어. 한국말을 하는 고양이? 네. 네. 그 고양이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응? 응. 나. 나 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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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관리 나 걸리 나 걸리 나 걸리. 어. petals 내보내주라 이 고양이 좀. 지금 이게 정말. 진짜 이렇게 해요. 네? 진짜 고양이가 이렇게 해요. 어디서? 영상 이제 유튜브 영상에. 이런 고양이가 있어? 우와 진짜? 나갈 그렇게 들리는거지 정확한 발음이 나갈래는 아닐거 아니에요 나갈래 나갈래 표정 그렇게 해야지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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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들 다 쪼이고 나갈래 나갈래 찾아봐야되겠다 이거 짤로 돌아다니는거구나 지연양이 올해 성인이 됐어요 성인되면 제일 하고싶었던거 일단 면허 제가 드라이브다니는거 좋아해서 면허를 따고싶었고요 땄어요? 아니요 활동을 해야돼서 1종 딸거에요? 된다면 대형 따고싶었거든요 어려울텐데 또 해보고싶었던거 이제 음주를 한번 해보고싶었어요 제 로망이 어렸을때부터 스무살 땡 되자마자 아빠랑 같이 아빠한테 술 배우는거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했는데 진짜 너무 짜릿한거 아빠랑 했어요? 아빠랑 첫술을 이렇게 배웠어요 어른한테 배워야된다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배웠습니다 맛이 없더라구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맛있을거에요 맥주했어요? 아니면 소주했어요? 둘 다 마셔봤는데요 이제 이슬이 네 되게 깔끔하다고 광고를 하니까 깔끔할 줄 알았어요 궁금했는데 여기가 막 불타는거에요 오오 처음 맞았으면 좀 더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정도면 깔끔한 술이에요 아 그래요? 어 불타는 술들이 많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좀 듣고 올게요 네 자 이렇게 30분 동안 우리 프로미스다인을 좀 털어봤는데 오늘 뭐 아쉽죠? 금방 가니까 네 너무 빨리 보여요 특선 라이브 때 저 우리 완전체가 다 와서 좋아요 라이브도 하고 좋아요 좋아요 좀 보여주고 그렇죠 어 우리 고양이 목소리 또 한 번 더 들려주고 그렇죠? 나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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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나갈래 그래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도 돼 나갈래 나갈래 자 앞으로 활동 계획과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프로미스다인이 DM으로 컴백을 했는데 진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열심히 활동할 테니 많은 기대와 사랑 관심 부탁드리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2시 탈출 컬투쇼에 일어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빨리 간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씩 하세요 규리 오늘 너무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가지고 네 잘 놀다 가는 기분이었고요 네 다음반엔 꼭 완전체로 나오고 싶습니다 좋아요 네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멤버들이랑 같이 오고 되게 재밌는 멤버들 많으니까 멤버들이랑 다음에 같이 오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또 출연을 기대할게요 우리 DM 어머나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앨범 잘 받았습니다 아유 저희같아 민낯게스트 자 저도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죠 오늘 끝곡으로는요 어떤 노래 들어드릴까요? 허씨 허씨 어 DM을 한 번 더 틀어드릴게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그게 낫지? 4회 7곡을 DM을 또 들은 게 나아 나와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번에는 막 이렇게 신곡들고 나오면 다섯번 여섯번씩 틀어줬어요 오오 네 근데 이제 심의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많이 틀냐고 그래가지고 피디가 양복 입고 어디 가고 막 그랬어요 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 두 번만 자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M 들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나눌게요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프로미스 나인입니다 우우 저희가 DM으로 컴백했습니다 아 네 오늘 두시탈출 컬투쇼에 나와서 저희 DM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는 멤버들이랑 이렇게 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지금까지 프로미스 나인이었습니다 안녕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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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잠시 후 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